심하다. 이거 한국모함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모함. 이게... 너 발로 맞으면... 발로 맞으면... 농구하라고 해서 신경을 떠나는 생각은 또... 벌려줘야 돼요. 이거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인데요. 왜요? 이 모델이 사실 되게 유명하고 지금 엄청 비싼 모델이에요. 이게 새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몇백만 원이에요. 에어 이지 2라는 제품입니다. 이 신발 스타일일지... 제가 또... 어제 본 것 같아요. 평소에 입는 옷 스타일일지... 이런 거... 5권 중에서는... 아마 엑소 찬열 씨의 신발이 아닐까... 엑소 찬열! 맞아요? 맞아요! 나는 광석인 건 줄 알았어요. 엑소 찬열이 신었다면 이제 더 비싸졌겠죠, 이제? 아니 근데 이거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 거야? 290 사이즈네요. 290 사이즈네요. 290 사이즈네요. 이 제품 뭐 일단 사이즈에서 거의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프로들 많이 봤거든요. 서장훈 씨가 나오죠. 아, 같이 하죠. 같이 하죠. 서장훈 씨가 항상 사이드에 안들기죠. 오, 맞아. 아, 신발을 보셨구나. 항상 신고 나온 신발이 있는데... 아, 유심히 보시는구나. 그래요. 다나류들. 맞아, 다나류들. 패머스류들을 많이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신발 스타일일지 이런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너무 깨끗해요, 신발이. 약간 좀 깔끔하죠? 절벽층 있잖아요. 절벽층 있잖아요. 이거는 뭐 100%예요. 서장훈 씨의 신발이 아닐까. 서장훈 씨. 서장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사람 같았을 경우에는 서장훈 씨가 이 신발을 신었다고 몰랐을 텐데 우리 능력자는 신발만 보는 거 특별히 볼 텐데. 그리고 이 신발은 되게 이쁘네요. 왠지 알 것 같지, 그것도 근데? 네. 이게 국내 미밤의 제품이고 되게 알록달록 이쁜 어떤 이런 취향들이 저는 저 마음이 지금 견딜하신 신발이 아닐까. 왜? 이렇게 이쁜데? 제가 이광수 씨 TV 나오는 모니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는 신발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트렌디하고 약간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런 트렌디하지 않나요? 트렌디하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트렌디하지 않네요. 근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것 같고 와이프몬이랄지 선물하신 걸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요. 아하 정확하게 맞추시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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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형님이 옆에서 되게 그냥 아예 모르는 신발처럼 쳐다보고 있어서 아닌 줄 알았거든요. 맞아, 아닌 척하려고.